그래서 다음 파트 이어서 가겠습니다.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어떤 식으로 is it influencing?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니 our lives, 우리들의 삶에. You live 라고 읽으면 안 되죠. Life라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F나 F2로 끝나는 경우에 VES에서. 동사의 32층 단수형이 아니고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Live의 32층 단수형이 아니고 Life의 복수형이니까 lives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Influenc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affecting이 있었죠. Affecting이나 impacting on our lives 이런 것들. Impact를 쓰면, Impac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체 다 on을 넣어줘야 됩니다. How is big data impacting on our lives? Affecting our lives. Affect도 타동사, 인플루언스도 타동사니까 전체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big data is influencing almost all parts of our lives. 그래서 big data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 시제를 요 시제에 선택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시제고요. 형태나 주의하세요. is influenced 하면 안됩니다. big data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를 써야지 수동의 pp형을 쓰면 안되겠고요. influenced 안된다. nearly all parts of our lives.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뭐 쓰임새가 뭐 한정없다. 엄청나게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it helps 나왔어요. it helps 나왔으니까 it helps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형태 it helps companies understand their customers needs better and helps 왜 이렇게 생겼냐 them sell more products 그래서 big data가 회사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회사가 뭐 하도록 understand their customers needs better 그들의 고객들의 어떤 요구사항이겠죠. needs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and big data 생략됐네요. big data helps big data가 and를 기준으로 해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들이 뭐 하도록 sell more products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도움을 준다. ok 그래서 it helps understand의 형태 and helps 형태 them 지칭찾기 sell 형태 뭐고요. 그 다음에 it helps 계속해서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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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it helps people avoid heavy traffic 그것이 사람들이 뭐 하도록 도와준다. 피하도록 그래서 심한 교통체증이라고 하면 되겠죠. heavy traffic을 avoid 하도록 도움을 준다. it uses are endless 그것에 여기에 얘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의 복수형이죠. 그것의 용도 들은 are endless 끝이 없고 and here are 나왔으니까 복수형 here are some interesting examples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얘가 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질 내용은 이어질 내용을 어 빅데이터의 쓸모 흥미로운 쓸모 어 빅데이터 이런데도 사용돼 이런데도 사용돼 어 이런 용도가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어질 내용이 그래서 제목 몇 단계 제목 3단계 뭐 질병예방 선수들의 퍼포먼스 증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세번째가 질병예측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아 crime prevention 이 세 가지가 뭐 몇 가지 uses 예를 드는 건 세 가지 유지 빅데이터 three examples of using 빅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가지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의 형태는 얘기했습니다. 빅데이터 영향을 주고 있는 중이니까 능동의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 influencing 형태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almost all part of our lives 우리 삶의 거의 impacting 또는 impacting on 이런 것들 바꿨을 수 있는 어휘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대신 왔고요. 빅데이터 자 오형식 문장입니다. 오형식인데 이 녀석이 준사역 동사니까 빅데이터가 도와준다. 누가 뭐하는 것을 회사들이 그들의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자 컴퍼니가 언더스탠드를 하는 첫 단계 체크해야 될 거 이 녀석의 형태에서 체크해야 될 거 일단 능동인지 컴퍼니즈 언더스탠드 회사들이 이해한다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인 걸 확인했으면 그러면 여기는 언더스탠드 또는 투 언더스탠드 가 가능하다는 거 준사역 동사니까 그래서 고객들의 요구사항 their customers needs 를 더 잘 외래 비교급 구세 비교급 이 아니고 잘 이해하도록 인데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앤드 빅데이터 생략 됐으니까 형태 챙기시고요 얘랑 똑같은 동사 1번 동사 2번 인데 사실은 이 녀석은 여기에 반복됐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엔 엔 담스 이런식으로 흠 근데 이제 헬프스가 있는게 좀더 해석은 갑자기 엔드 다음에 댐이 나와버리면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써주는게 좀더 원활한 해석을 위해선 좋겠죠 남의 댐이 가리키는 건 더 많은 상품을 파는데 누가 더 많은 샘 모어 프로덕트 누가 겠다 컴퍼니 즈를 잡아 왔죠 오케이 컴퍼니 즈 대신 댐 썼다 그래서 빅데이터 헬프스 컴퍼니 언더스탠드 커스터머 니즈 베러 앤 빅데이터 헬프스 댐 헬프스 컴퍼니 샘 모어 프로덕트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빅데이터 도움을 주고요 계속해서 빅데이터 대신 왔고요 빅데이터 헬프스 피포 도와준다 또 나왔죠 계속해서 오영식 준사역동사 to avoid 가능 사람들이 heavy traffic avoid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번엔 소유격 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안 되고요 빅데이터 유지 정확하게는 더 유지 이 부분은 어 사물은 원래 오브를 쓰는 오브를 써서 소유를 나타내는 게 원칙 이니까 업어스트로피 에스 쓰는 게 아니고 더 유지 오브 빅데이 타로 바꿨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대의 취급 해야 된다는 거 얘는 뒤에서 후치 수식 하는 거지 얘가 주인공 아니죠 쓸모들 여기에 아 이 녀석 안 챙겼네 아까 이 자리에 절대로 이즈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it uses 면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것의 사용 용도는 끝이 없다 무한 하다 근데 요렇게 똑같은 표현 이렇게 바꿔주면 얘를 쳐다보고 여기에 이증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됩니다 얘가 주인공 이죠 the uses of big data are endless 빅데이터 에 쓸모들은 끝이 없다 같은 말은 infinite 가 있죠 또는 limitless 도 가능하구요 limitless 무한하다 endless 하다 infinite 하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용도가 있고 and here are 나왔으니까 여기에 복수의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즈웜 안되는거 there's some interesting ed 형 안되는거 챙기시구요 흥미로운 몇가지 얘가 있고 그 애는 질병 예측 그 다음에 퍼포먼스 증진 스포츠의 퍼포먼스 증진 그 다음에 크라임 프리벤션 범죄방 이런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 빅데이터 is 데이터 세트 that are 일단 빅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했고 that are very big and complicated 여기 심플 같은거 있으면 안되겠죠 맞는거구요 almost everything that we do online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everything이 주어오니까 여기에 형태 챙기려 했습니다 leave the trace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이 흔적을 남긴다 고친부분이 있으니깐 F 그 다음에 the photos you upload on the blog are a part of 빅데이터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거 본문에 이른대로 생략된거 넣으면 the photos that you upload on your blog and the records of your purchases at online stores are a part of 빅데이터 생략됐다고 해서 틀린건 아니죠 맞는 내용이구요 온라인 구매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레코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시키는 포토가 모두 빅데이터에 한 부분인데 근데 단순히 모으기만 한다고 빅데이터 된다는거는 however 나오는 문장도 챙기시구요 그 다음에 simply collecting data is not enough 충분치가 않죠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틀렸구요 오케이 여기에 however도 있었습니다 however simply collecting data is not enough 그 다음에 big data is affecting affecting이 influencing 하고 같죠 influencing 또는 impacting on impacting on almost all parts of our lives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몇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겠다 했구요 the uses of big data 자 이렇게 해놨죠 it's used 했었는데 이렇게 했구요 day구요 are finite finite는 infinite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limited의 뜻인거죠 한정적이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limited가 아니고 finite가 아니고 infinite endless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limitless 이런 말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 앞에 문제풀이 할건데 안했으면 일시정지하고 풀고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다음 관로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with summer approaching 이겠죠 자 with a 어떤인데요 approach 했듯이 다가오다 다가오다 그러면 서머가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옴을 당하겠습니까 이게 자동사니까 수동의 의미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with a 어떤 이구요 with a 어떤 하면 누가 뭐뭐함에 따라 했죠 아니 뭐뭐하면서 참 누가 뭐뭐한 채로 여름이 다가오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it got hotter and hotter 점점 더 점점 더 더워졌다 뭐 겟띠의 비교급 앤드 비교급 y는 x제곱의 그래프 with summer approaching approach의 뜻을 알아야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아 approached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pp형이 아니고 현재 문사 얘가 이걸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어떤 시중에서 얘가 이걸 함에 따라 하면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윗 에이었던 누가 뭐뭐한 채로 누가 뭐뭐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더플레이어가 생략됐을 것 같은거죠 아이고 더플레이어 그럼 일단 해석 어떻게 하라했다 긴장감을 느끼다 라고 먼저 하라했죠 긴장을 느낀다 더플레이어 drank a glass of water 물 한잔 마셨다 아 이게 시제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물 한잔 마셨는데 이게 원인인거죠 원인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된다 비커즈 에즈 씬스가 보여야 되겠죠 비커즈 더플레이어 시제 맞춰주면 비커즈 더플레이어 펠트 너버스 였는데 비커즈 더플레이어 펠트 너버스 였는데 분사구문 만드니까 비커드 날라가고 더플레이어 날라가고 펠트가 필링 되고 있네요 필링 너버스 그래서 다짜 떼버리고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느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느껴서 플레이어는 drink a glass of water 물 한잔 마셨다 여섯가지 용도 다시 한번 챙기시구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했었다 일단은 내가 너한테 말했었다 we will meet 우리가 만날건데 at dawn 새벽에 만날건입니다 at the bus stop 어디에서 when where 왔네요 원래는 이게 먼저인데 이게 뒤로 가야되죠 자 이거 부사가 많을 때는 순서가 장 방 시 이라 그래서 장소 부사 방법 부사 시간부사 이유 부사인데 원래 애가 먼저 와야죠 we will meet at the bus stop at dawn 이렇게 해야됩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말했던 대로 가 좋겠죠 내가 너한테 말했던 대로 그래서 as가 들어가면 되겠구요 as는 뭐겠다 음 요거죠 요거 방법 양태라는 어려운 말 상태 뭐 어려운 말 하는데 how 어떻게 만날건데 내가 너한테 말했던 대로 그 다음에 the girl got wiser 그래서 더 여자 이제 여기는 how에 대한 대답이다 뭐 여기에 나온 말로 일단 알아두세요 양태입니다 양태 방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 girl got wiser as she grew 그래서 이건 비례죠 비례 그쵸 성장 그 다음에 현명함 현명해짐 이런 관계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점점 더 현명해졌다 뭐함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이런 얘기죠 뭐 하면서 같이 증가했다라는 거 grew 하는 정도 God wiser 하는게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더 현명해졌다 그래서 얘는 비례라고 이렇게 챙겨 두세요 이거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쉽죠 뭐 as 배웠는데 딴 거겠습니까 as인데 근데 왜 as인지를 챙겨야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노력이죠 노력 노력 그래서 thank you for thank you for 고마워하는 이유 당신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 써네요 뭐뭐로써 이번에는 뭐뭐로써 요거죠 요거 as the leader of the team 팀의 리더로써 당신의 뭐 요렇게 되는거네요 전치사니까 꾸며주고 있습니다 팀의 리더로써 당신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as가 들어가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요렇게 되었고 각각의 as가 왜 들어가야되는지 여섯가지 배웠던거 일곱가지라 해야되겠네 일곱가지 중에서 뭔지 챙기셔야 되구요 꼭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다음파트 그래서 뭐에 딸린거냐 뭐에 딸린 소제목이냐면 How Is Big Data Infl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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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Lives 에 딸린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This is broadcast 해준다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해준다 Crime Prevention 해준다 요런것들 글의 어떤 위계라 압니다 큰 제목 있고 그 밑에 딸린 제목 있고 거기 딸린 제목 있고 다시 큰 제목 나오고 거기 딸린거 뭐다라는거 요런것들 글의 내용의 제목의 위계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챙기셔야 되요 자 This is broadcast 소제목들은 다 중요하구요 고맙습니다 Do you know That Health professionals Can now Forecast Predict A disease Just as none as Just as weather experts Forecast the weather 그래서 알고 있었냐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이 이제는 예측할 수 있다 질병을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Just as weather experts Forecast the weather 날씨 전문가들이 날씨를 뭐하는거 하고 똑같이 예측하는 것과 똑같이 공강 전문가는 질병의 측 weather experts는 weather forecast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 그래서 This is possible 그 다음에 Thanks to 나왔네요 Thanks to big data 이런 일이 가능한데 누구 덕분에 빅 데이터 덕분에 가능합니다 뭐 Thanks to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도 있죠 자 For example 나왔어요 스쿨의 순서 또는 이 자리 문장 삽입 세가지 유형의 문제 When the blue season comes 그래서 독감 시즌이 오게 됐을 때 뭐 여기에 어쩌구저쩌구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People will buy more flu medicine 사람들이 구입하게 될 거다 더 많은 Blue medicine 더 많은 독감 약이겠죠 OK More는 뭐의 비교급인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They will also search online 그들은 또한 온라인 검색도 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flu symptoms More 더 많이 뭐에 대해서 독감 증상에 대해서 Symptom이란 단어 챙기세요 독감 증상에 대해서 독감 시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Blue medicine을 더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Search online about flu symptoms 하게 될 거라는 거 독감 증상에 대해서 더 많이 검색해 볼 겁니다 If this kind of data is analyzed wisely 만약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뭘 가리키는지 그래서 If not 꼭 시제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단수 지급해야 된다는 거 수동태고요 어찌 시 와야 될 자리 현명하게 분석되어야 된다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현명하게 아주 똘똘하게 똑똑하게 분석된다면 The spread of flu can be predicted 그래서 뭐의 뭐가 독감의 어떤 퍼지는 거 독감이 막 번지는 게 Can be predicted 뭐 될 수 있다 Can be forecasted 예측되어 질 수 있다 그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뭐 독감 약 판매량이 증가 되는 게 데이터상으로 남겠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 독감 증상 뭐 이런 거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얘가 갑자기 올라가 그러면 어 사람들이 지금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많은갑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들여다보기 오케이 알고 있었냐 겁만드는 데이신데 그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Did you know 의 목적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니까 관로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라는 거 완벽한 문장을 건만드는 데 명사절 Did you know about it 이죠 그것을 해 살고 있었니 이러라 라는 것을 그래서 health professional들이 can now forecast can now predict 이제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같은 말 predict 가 있죠 어디지 질병을 just as as 이거의 주요 문법 방법의 as 다 매너의 as 누가 뭐 하는 것처럼 weather experts 프로캐스터 weather 하는 것과 똑같이 just like 이 경우에는 just like 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뭐 뭐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thi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강 전문가들이 날씨 전문가처럼 똑같이 이렇게 날 예측하는 것과 똑같이 질병을 이렇게 forecast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누구 덕분에 빅데이터 덕분에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빅데이터 덕분이다 이 this는 it으로 바꿨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잡아왔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thanks to 바꿨을 수 있는 건 느낌은 조금 달라지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because of big data 빅데이터 때문에 이거 쓰면 때문에고 이거 thanks to 쓰면 덕분에고요 어쨌든 to 챙기시고요 thanks to 동체로 예를 들어 독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the blue season will come 하면 안 된다는 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고 the blue season 단수 한번 잃어봤자 it 그러니까 does 들어있는 형태 챙기시고요 다가올 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will buy 뒤에 주절에는 여기 있는 거 어? 여기에 뭐 will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사람들이 구입할 것이다 그 다음에 food medicine 셀 수 없으니까 머치의 비교급이겠죠 더 많은 양의 독감 약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people 대신 왔고요 people will also search online about blue symptoms more 그래서 두 가지 행동 독감 약을 더 많이 구입하고 증상에 대해서 온라인 검색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좀 이따 클래스 카드 할 때 다음 문장의 내용 다음 문장이 뭐였더라 할 때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 알아두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analyzed wisely 현명하게 똑똑하게 분석 되어진다면 데이터가 분석을 하는 관계 아니죠 아까 전에는 influencing 이었죠 영향을 주니까 근데 여기는 검 뭐야 분석 되어져야 되니까 수동태고요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는 사람들의 뭐 구입량 증가 어 그러니까 뭐 buying 뭐 더 데이터 오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데이터 오브 buying more flu medicine and searching online about flu symptoms more 더 많이 독감 약 구입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flu symptoms에 대해서 좀 더 검색해 보는 이러한 데이터가 wisely 하게 검색되어 진다면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문법 나오고 있습니다 if 가 뭐 뭐 인지 아닌지 라는 것일 때는 명사절 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만약 뭐 뭐 한다면 일때는 조건의 부사절이고요 예 부사절 그러니까 뭐 생략 뭐 분사구문 하려 그러면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 다르니까 if 날리고 this kind of data being analyzed wisely 고 얘가 being에 뒤통수 치면서 나도 분사다 해서 분사구문 만약에 만든다면 this kind of data analyzed wisely the spread of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 앞에도 하나 있었죠 참 그쵸 여기에 더 플루 시즌 하고 피플 다르니까 칼질 한번만 하고 더 플루 시즌 커밍 쉼표어 피플에 봐 이렇게 분사구문 할 수 있겠습니다 분사구문 할 수 있는데 독립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사절들이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여기에 어찌씨 와야되는 거 챙기시고요 예를 꾸며 줘야 되니까 분석된다 어찌 분석된다 현명하게 똑똑하게 부사와야 될 자리 the spread of flu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조동사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고요 독감의 확산은 can be predicted 확산이 예측을 합니까 예측을 되어집니까 그래서 조동사 수동태 챙기시고요 예측 되어질 수 있다 can be 바꿔 쓸 수 있는 can be forecasted 됐습니까 예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예 소제목 How is it influencing 이죠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였고요 예 아 요거 아까 안 했던 거 같네 같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에 influencing ing 형태 뭐 affecting 또는 impacting on 이었고요 pp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almost all parts of our lives 요런 거 하면 되겠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 almost all parts of our live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빅 데이터가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빅 데이터 is influencing almost all parts of our lives nearly all parts of our lives 요렇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했으니까 이제 뭐 helps 나오는 문장에서 helps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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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와준다 뭐 이런게 있었고요 제일 먼저 도와주는 건 뭐였냐 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기억나야지 오케이 어 회사 회사한테 도움되는 거네요 회사가 두 가지를 하도록 도와준다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상품을 파는다 파는 데 도움된다 그래서 it helps 그 다음에 목적어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컴퍼니즈 컴퍼니즈가 하는 행동은 준사역동사니까 understand도 되고 to understand 그 다음에 그들의 소비자들의 요구 their 복수니까 customers s 쓰고 거기 어퍼스트로피 빼지 마시고요 their customers needs 였죠 understand their customers needs 더 잘 이니까 better 하면 되겠네요 to understand 된다 it helps companies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 두 가지 형태 and 하고 it은 생략했습니다 대신 have도 생략할 수 있는데 놔뒀죠 and helps them이죠 컴퍼니즈 잡아서 helps them sell more products to sell 된다 to understand 된다 준사역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교통체증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it helps people to avoid heavy heavy traffic 이었죠 it helps people to avoid avoid heavy traffic 그래서 뭐 그것에 쓸모는 뭐 제한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벌써 나오나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그쵸 없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예고편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거예요 빅데이터의 흥미로운 용도의 몇 가지 예 중에 세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it's 소유격 it's uses 암만 길어보자 they are endless infinite limitless the uses of big data head are endless and here are 나오죠 그 다음에 some interesting examples 몇 가지 ing형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예 복수의 것들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재목 하나 나오죠 그래서 disease prediction 이었나요 프로캐스트 했네요 disease 프로캐스트 뭐 predict 르는 뭔가 이게 프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여기 넣고 predict 를 넣고 보시면 prediction 되야 된다는 것도 챙겨두세요 disease prediction 예 그래서 너는 과거 시제 알고 있었냐 라는 말로 시작하고 that 있구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할 수 있다 건강 전문가들이 뭐 할 수 있다 예측합니까 예측되어집니까 예측할 수 있다 무엇을 한 가지 질병을 한 다음에 방법에 이거의 주요문법 as 나오죠 just like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똑같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과거 시제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생략 안하고 that 그 다음에 health professionals can now predict 이렇게 나가죠 forecast health professionals can now forecast 한 가지 질문 질병 a disease 누구누구와 똑같이 just as weather experts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can 필요 없구요 지금 하니까 cg 현재에서 forecast the weather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누가 뭐뭐하는거 같고 똑같이 just as 챙기시구요 방법의 as 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음 음 뭐였더라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 이것이 누구도 이것이 뭐 누구도구 덕분에 이런 말 나오는 문장인가 누구도구 덕분에 가능하다 아 그런거 같네요 요거를 안 만기려봤자 뭐로 다음 문장에서 봤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하다 누구누구 덕분에 그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this is possible it is possible predicting 뭐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하면 predicting a disease is possible 또는 뭐 the prediction of a disease is possible forecasting forecasting a disease 또는 the forecast of a disease is possible 그 다음에 because of big data thanks to big data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들은 문장 나오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독감 시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건데 다음 문장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 문장에 also 넣죠 so for example when the flu season 동사의 형태 comes when the flu season comes people 이번엔 여기는 will면 안되지만 여긴 당연히 will면 된다 했어요 부사절에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된다구요 여긴 주절이죠 people will buy 그 다음에 more flu medicine 하면 되겠네요 more flu medicine 그 다음에 they will also search 나가죠 search where online 나오죠 they will also search where online about the flu symptoms 하면 되겠네요 about flu symptoms more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symptoms에 대해서 search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다음 문장은 만약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어찌 뭐되어진다면 현명하게 분석되어진다면 누가 뭐되어질 수 있다 독감의 번짐 독감의 확산은 뭐되어질 수 있다 예측되어질 수 있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조건문 if this kind of data is analyzed 수동태 어찌 wisely the spread of flu죠 the spread of flu can be predicted can be forecasted 예측되어질 수 있다 좀 forecast 의 규칙 변화도 되구요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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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구요 오케이 여기까지 심학습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 라는 거 그래서 how how is big data influencing ing 영 챙기라 했습니다 our lives affecting 그 다음에 impacting on im 입니다 impacting 자동사라서 on 필요합니다 how is big data impacting our lives 영향 주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big data is influencing almost nearly all parts of our our lives 발음주의 그래서 big data 대신 왔구요 big data helps companies understand to understand their customers 복수형으로 꼭 쓰시고 customers 하고 apostrophe 챙기시구요 needs request next 그 다음에 demands 다 되죠 요구 needs request better well 해도 되구요 잘 근데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and is 생략됐으니까 big data 생략됐으니까 형태 helps companies 복수형 sell more to sell 해도 상관없구요 to sell more products ok 그래서 dem이 맞구요 그 다음에 companies 였죠 그 다음에 it has people heavy traffic 을 모아도록 to avoid 해도 되고 그냥 avoid 해도 되고 heavy traffic 답 쓸 때 요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이용용도들은 are 어떻다 여기에 endless 써도 되고 endless limitless 그 다음에 infinite 도 있었죠 무한하고 그리고 here 여러개 있으니까 here are some interesting examples 몇가지 흥미로운 얘가 있다 한 다음에 이제 질병예측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forecast predict는 안됩니다 명호사님 prediction Did you know that 바로 health professionals can now predict forecast 이것은 just as just like weather experts forecast the weather predict the weather 그 다음에 it this is possible 그 다음에 thanks to big data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 대절 그래서 왜 날씨 전문가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거 똑같이 건강 전문가들이 날씨를 아참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자 앞문장의 대절 내용 예를 들어 예를 들어 for example 그래서 다가오게 됐을 때 시간의 부사절 웬 쓰든지 뭐 에드 쓰든지 더 플루 시즌 컴즈 People will buy more flu medicine 될 수 없는 명사 멋지의 비교급 People will also search 하겠죠 온라인 about flu 아이고 앤 빠졌느냐 대충 씁니다 피도 빠졌네 점점 더 더 더 더 능력이 대신 왔고요 증상에 대해서도 더 많이 검색해 볼게요 다음 내용은 만약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가 어찌모되어진다면 현명하게 분석되어진다면 문장차례죠 그래서 if this kind of data is analyzed analyzed wisely The spread of flu can be predicted. 예측되어 질 수 있다. This kind of data는 뭡니까? 이거 한글로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영어로 가르쳐주면 The data of people's buying more flu medicine and searching online about flu symptoms고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이 독감 약을 더 많이 구입하는 데이터와 그리고 사람들이 독감 증상에 대해서 더 많이 검색해보는 데이터가 와이즐리하게 분석되어 진다면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색깔이구나 다음 부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